저렴한 악기 들린 불상이 하나 있었죠. 그냥 불상이 아니라 원기가 들러붙은 귀불입니다. 하듯이 그 귀불이 있어요. 이게 왜 여기에... 검은비가 내린 진양군이 택배 재난 구역으로 선포됐습니다. 만지지 마요. 저게 원래 있었어요? 이게 나 그 불쌍했던 일이라고요. 꺼내지 말아야 될 걸 꺼낸 거야 지금. 그게 사람들이 다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. 귀불은 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획득시키는 게 아닐까요? 바로 죽여야 돼.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. 죽어! 죽어! 아아! 이 자식... 죽여! 죽여! 정신 들이 마! 정신 들이 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